너무 이쁘다. 그리고 LG씨 생일을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음악. 감사합니다. 좋아요? 오늘 찍어줄게, 찍어줄게. 하이벙. All in us, 하이벙. We are ITZY. 오늘 하루 뉴욕에서 저희와 함께 보내요. 가자. Hi, Missy. See you soon and good day, New York. See you. 왜, 왜, 왜? 왜 봤어? 아니, 이거 미국 클럽 사이. 우와. 나도 하나만. 그치? 아니, 하나씩 이렇게. 우와. 언니 얼굴만 해. 되게 와일드하다. 예비 초반에는 차 안에서 보는 거 되게 힘들어했었는데 뭔가 이런 식으로 스케줄 갈 때 차 안에서 보는 게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서 이제 완전 고수가 되었습니다. 오늘 굿데이 뉴욕에서 보여드릴 퍼포먼스는 저희 챗셔. 가장 최신곡인 챗셔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자. 안무가 설명이에요. 우와, 진짜 오랜만이다. 기대됩니다. 거의 오랜만에 왔는데 얼른 들어가 보겠습니다. 얼른 가요. 파이팅! 우리가 너무 고생하셨으니까 정말 작은 하나를 준비를 했거든요? 진짜요? 우와! 우리 멤버들 젤리 되게 좋아해요! 우와 싸워요! 엄청 좋아해서 바로! 감성!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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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저거! 아니 근데 궁금한 게 혹시 사전 조사를 해서 사주신 거예요? 확실히 조금 다른 한국 말고 다른 나라에서 팬들을 만나면 우리 노래를 여기서도 들어주는구나 듣고서 힘을 내주는구나 일단 그거에 되게 놀라기도 놀라는 것 같고 맞아 그리고 너무 감사하고 이거 제 팬이 준 로터리인데 저 10$ 나왔어요 와! 따뜻하다! 저희 미국 회사입니다 오! 되게 예쁘다! 네 여기는 저희의 미국 레이블인 리퍼블릭 레커드인데요 저희 미국 레이블 회사인데 이렇게 방문을 또 처음으로 해봤어요 세 개! 네 개! 다섯 개! 감 잡았어 여섯 개! 안 들어갔어 끝! 예지 언니 여섯 개 여섯 개? 탁구하러 갈래? 나 탁구 진짜 한번만에 봤어 와 이거 너무 신경 중인다 나 안 할래 나도 안 할래 이리 와 우리 저기 사진 찍자 아 준아 좋아 너무 배고파 우리 점심 메뉴 뭐지? 우와 근데 예쁘다 되게 예쁘다 어 그니까 되게 되게 예쁘다 미슐링 와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음식은 모던 한국 음식이고요 제가 지금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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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위라이스 라고 김이랑 같이 만든 치즈라이스고 이거는 랍스터 라면인데요 소스는 깨로 만든 거예요 오! 같이 드시면은 맛있어 맛있을 것 같아 둘이 방향 찐이야 그럼 이거 먼저 먹어볼게 다 했었고 어 진짜 맛있었어 그럼 이거 모어줄게 진짜? 너무 맛있다. 언니가 말씀해 보니까 너무 맛있는데. 성대알이 너무.. 아 진짜 맛있어. 아 그래? 다행이다, 멤버들 좋아해서. 너무 좋아하니까 그냥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신기하다. 너무 좋아해요. 저희가 스케줄이 조금 정신이 없었어서 다 같이 뭔가 식사를 하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근사한 레스토랑이어서 보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예쁘다. 아직은 아닌데 다음 수로 시작할게요. 감사합니다. 음악. 감사합니다. 오늘 찍어줄게, 찍어줄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너무 귀엽다. 이거 너무.. 물이 이렇게.. 문 조금 일었어요. 맨날 앞에서.. 와, 도넛.. 와.. 미쳤어? 응. 와, 맛있다. 와, 맛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 저희는 지금 뉴욕 수베니어 샵에 왔고요. 아, 이게 뉴욕 같다. 한 번 뉴욕을 기억할 만한 물건을 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덤봉. 귀엽죠? 사랑하는 물건을 사 보면서 너무 귀엽다. 고마워. 고마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분 좋아하네. 진짜 좋아? 약간 소화도 하고 뉴욕 바이브를 느끼기 위해서 센트럴파크 산책을 한 번 해보려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가볼까요? 밥을 먹긴 했지만 핫도그도 있어요 밀크쉐이크요? 핫도그 먹고 싶은 사람? 저요!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 사람? 저요! 진짜 맛있으셨다 가보셨어요 우와 여기 뭔가 현장 체험 학습 와야 될 것 같아요 안 들어봤네요 와본적이? 아니요 처음이에요 나무가 진짜 크다 그니까 어디 나와요? 나울러 집에 아 그 비둘기 아주머니 그렇네 맞다 너무 예쁘다 이걸 어떻게 담아야 할까? 담을 수 없어 뭔가 한 게 정말 많아서 지금 이틀 차인 것 같은 느낌? 되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재밌게 하다 보니까 되게 빨리 시간이 간 것 같아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Bye Hope! Thanks for spending the day with us Hope you guys enjoyed it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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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oat